네 찌 행사합니다. 행사 3개 만원짜리 찌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네요 1호에서 2호, 3호, 4호 길이와 무게, 뽕떼무게 약 네 저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올림찌와 떡밥찌와 뭐 미카 등등 여기도 있습니다. 흰색 찌 행사하고 있습니다. 행사 찌 1호에서 5호까지 이렇게 찌 기구와 무게 굉장히 잘 나가네요. 3년째 계속 손님들이 선호하고 있네요.